이동준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합니다. 올림픽 대표 동요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봤대요, 동요인. 지금 사실 골을 수상해서 필요해요. 아, 좋아요.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알아요. 이동준, 이동준 바라봅니다. 이동준 선수가 잘라서 치고 털어놓으면 못 잡네요. 네, 경기 초반에 아주 멋진 축구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이동준 선수가 김태환과 함께 오른쪽을 찢어지니까 이 수백들이 정신을 못하네요. 자, 나오면. 김태환 너무 어려워. 이광현.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아까 덜어주니까 이동준만을 하네. 이동준이가, 이동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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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슐마토. 자, 이번에도 이동준이 건드리면서 이동준이 흔들어냈습니다. 뭐 이동준이가. 이동준이.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미동준이. 이동준이 많아. 이동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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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째, 세골째 훌쩍현대 3대형을 만듭니다. 이적댁 이동준이 터틀입니다. 풀이에요. 이동경과 이동준. 연결이 좋을 때 7차수로 만비합니다.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동전을 써주고요. 센터백을 내려서 쓸 수도 있고 수명이 돼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경합패절로 당해왔고. 우리의 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게 엄청 바까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이빙끄러. 이걸로 들어갑니다. 첫째 골. 골단 선냅니다. 야, 지금의 승리는 됐습니다. 이동댁 이동. 이동조동 슛. 이동 맞겠습니다. 막혔습니다. 이 타임. 반대쪽이 김인성 어트라다. 네. 앞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천밀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고관없었을지 알겠습니다. 자, 진정. 경기를 다. 지금 계속 고관. 연결 대툼. 김인성. 승리가 담납니다. 승리가 담밭. 승리가 담밭. 이번엔 만들어줍니다. 이동중과 김인성이 이번엔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누가 따낼까요? 헤더. 성남이 볼을 잡습니다. 오, 틀어냅니다.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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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의 속도와 기술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속도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트래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큰 무기죠. 이동준이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있는지 오늘은 이동준 선수에 대한 마음이 지금입니다.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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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우 Kickres. 이제 벨는 공동실관관관관관관관니관관관관관인데, 엄청 wrestle 가기 것으로 deuלה стало. 김태환. reports. mono Hotlinewer commented, 조선우 마 3000ир's in the bloodline. men's lead will beatmos pers attitudes. 아들아, 그 승 case MURA comm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